아, 5시에 뭐 중요한 일 있다고 하시면 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해볼래요? 동민 씨, 여기 왜 온 겁니까? 우리 시안이 콘서트 티켓팅하러요. 우리 시안이가 콘서트 초대권 준다고 했잖아요. 나 신하길이에요. 초대석은 2층 좌석이라고요. 난 무조건 1층 스탠딩 5열 이내를 노릴 거예요. 잘 보세요. 잠깐만요. 나 배 좀 채우고. 됐어요. 자, 보세요. 여기 판매 예정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5시 정각이 되면 예매하기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날짜를 선택하고 회차를 선택한 다음에 예매하기를 눌러요. 그다음에는 무조건 앞자리 그냥 5열 이내로 선택한 다음에 좌석 선택 완료를 누르면 돼요. 쉽네요. 쉽죠. 그럼 내가 싫어하는 이선자나 만나보세요. 이선자? 이선주는 아는데? 어, 3분 전이다. 다음 시각은 오후 5시. 정각입니다. 아, 이선자. 아이씨. 정미 씨. 왜요? 이거 된 겁니까? 뭐 봐요? 으악! 된 거죠?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난 뭘 하던데. 난 놓친 거 신의 손이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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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바보? 아아. 고 lorsqu. 갑시다. Why don't you 볼까? 고고도만 기억하니 안 나 마시고 만 GB用 Pavlov아 고마iment 상용을 열겠다고 좋아해주세요. 아멘